아 귀여워 이거 애기 애기 피서야 너무 예쁜데? 나보다 예쁜데? 사랑이가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제시가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활짝 깨고 아빠 아빠 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아울도 항상 하죠 하향린 쥬쇼 회의 랄 랄 리 통과 통광 16세 장류 배 우친이 센샤 리종허 5년 만에요 와... 윤희왕 준수는 어때요? 솔직히 싫을... 걸을 때는 그냥 몰라서 우리 싫을 수도 있어 싫죠 싫죠 싫은데 싫어? 또 하나의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받아들일게요 하와이가 50% 어떤 것인가? 솔직히 주성근 30%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 주성근 30%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 그때 맨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 유동우 30% 뭐가 되냐? 씨...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잘 자랐어? 왜 이렇게 생활생활을 그렇게 못하느냐? 주성근 3층과 이동궁 3층 부으로 왔습니다 나 뭐야? 이동 3층... 하하하하... 리종 glor 버거지로 해놓은 거야 서핑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무 재밌겠다 여기 맞았어, 맞아 버거지, 버거지, 맞아 봄만 있어 있어 봄만 있어 있어 봄만 있어 아 귀여워 이거 애기 필수야 이거 애기 필수야 너무 예쁜데? 나보다 예쁜데? 너무 예쁜데? 나보다 예쁜데? 요수 안경 뭐야? 저 유명한 거야 뭐? 유명한 거지 파리 같은데? 거꾸로 쓰면 슬퍼죠 아 슬프다 사랑이가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제시가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팔짱 끼고 아빠 아빠 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우리도 항상 하죠 평생 평생 준수야 살아있냐? 맛이 갔네? 라면 하나 해, 라면 하나 하나 끓여줄까? 제 표정 어떨까? 첫날이야, 준수야 우리 아들은 약간 독보적으로 한 쪽인데 텐션이 살벌하네 우리 텐션이 살벌하네